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잘됐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좀 불쌍하기도 한 통수에 통수를 치는 그런 미친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동네에 돌싱 소아과 의사랑 애기 엄마가 바람을 피웠는데 결국 의사한테 통수 오지게 쳐맞고 인생 나락 완전 쫄딱 망한 애기 엄마 참 불쌍해요 원제 우리 동네 소아과 의사랑 애 엄마가 바람을 피웠는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동네 소아과 원장이랑 어떤 애기 엄마가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가 아니 바람을 피우다가 망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 사람이 너무 안 보이고 조용하길래 뒷일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저희 동네에 다른 애기 엄마가 저한테 모든 걸 알려줘가지고 이 일에 대한 전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게 참 듣고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랬나 싶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일단 그 의사 나이는 40대 초반 애 없는 이혼남이구요 여자는 30대 후반 그리고 애 딸린 유부녀입니다 참고로 이 여자 친정은 정말 가난하지만 그래도 복은 있는지 부자집 시댁에 부자 남편을 만나 애 하나 낳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여자 남편이 참 그래요 정말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저도 그 속사적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 여자랑 동네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시댁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또 시부모가 또 좋은 분들이래요 그래서 고부 갈등 없고 뭐 싯자 갑질 등등등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길래 야 참 정말 복도 많은 여자구나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문제는 바로 같이 사는 남편이 개사이코라는 거죠 일단 제가 직접 봤던 모습도 그랬던 게 여자 남편 정말 무식하고 말도 되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동네 다른 애기 엄마들 여럿이 같이 있는 걸 보고도 자기 아내를 그냥 야 너 야 이봐 이렇게 부르고 길을 가다가도 멀쩡히 가다가도 뭔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불같이 언성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저만 해도 그래요 야 너 이런 건 정말 많이 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버럭 화내는 거 이거 역시 한번 본 게 전부지만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하루는 저 멀리 이 두 부부가 걸어오는 게 보여서 제가 봤는데 분명 남자도 그랬고 이 여자도 그랬고 웃고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둘이 뭐라뭐라 대화를 하면서 걸어오길래 저도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 남자 친한 건 아니지만 인사해야지 하고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럭 야 이씨가 짝 이렇게 고함을 질러가지고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옆골목으로 살짝 숨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그랬죠 아무리 시부모가 좋으면 뭐하냐 같이 사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너무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더 웃기는 게 이 남자 그렇게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하다가도 자기 부인에 대한 집착도 동시에 있어서 화가 풀리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싹싹 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이러니까 어찌어찌 참고 사는 중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부는 원래 아이를 둘 낳기로 했는데 하나만 낳고 이제 더는 안 낳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봤죠 왜 그러는 거냐 이랬더니 남편 때문에 어쩌면 이혼을 할지도 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더는 못 낳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뭐 이게 농담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그냥 아이가 안 생긴다 이런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그랬다고 해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작년 초봄이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우리 동네 까칠한 소아과 원작이랑 바람이 났다 이런 소문이 애 엄마들 사이에 은근히 돌았고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쉬쉬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이 여자가 보는 입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못 들었고 다른 애 엄마 한 명이 그걸 직접 들은 거야 평소 엄청 친한 사이고 처음에 저한테 뒷일을 말해준 그 장본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도 들은 말이고요 좀 짧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 엄마랑 의사가 바람을 피웠는데 애 엄마는 의사랑 결혼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할 준비까지 다 끝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여자한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자꾸만 결혼 진행을 뒤로 미뤄나봐요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리다가 많이 지친 여자 이젠 뭐 아니면 도다 지금 당장 다 죽기 싫으면 나랑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라 이러면서 최후 통참을 날렸고 의사는 내가 비록 돌싱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기대가 너무 커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만나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 부모님이 주선하는 그 선을 보기로 하는데 만약 그 여자랑 결혼을 해도 우린 계속 이렇게 만나자 비밀스럽게 이런 미친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가 결혼해도 바람을 계속 피우자 이거죠 애 엄마는 애초에 그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재혼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럼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남편이랑 살 거다 이렇게 받아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에 의사 눈깔이 돌았나봐 암이 많이 싸웠겠죠 눈깔이 돌아서 그래 그럼 다 죽자 이러면서 자폭을 선택한 겁니다 애 엄마 남편을 찾아가서 모든 걸 다 알렸다고 해요 내가 당신 마누라랑 바람을 피웠어 이렇게 말이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대충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동네에 그 애 엄마가 아예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상하네 왜 안 보이는 걸까 이랬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같은 동네에 이 다른 애기 엄마가 말을 해줘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바로 친정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헐 이게 또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친정으로가 아니라 친정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즉 이혼당해서 남편한테 쫓겨나고 친정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또 쫓겨난 거죠 그리고 소아과 의사는 말 그대로 처음 말한 대로 선 받고 이번 여름에 그때 선 받던 아가씨랑 초혼이래요 이 아가씨랑 결혼을 한다 그럽니다 또 소문 때문에 병원도 옮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몰랐던 건데 애 엄마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나서 그 병원 찾아가가지고 너도 죽어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난리를 피웠다고 해요 상관소송을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걸었겠죠 진짜 어머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또 너무 멍청한 게 도대체 바람은 또 왜 피워가지고 여기서 내놓으라는 주복에 가정부까지 쓰는 여자였는데 그렇게 편히 살던 여자가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 아니 그래 남편이 싫은 거 이해해 그래서 이혼을 할 작정이었다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지 하필이면 제일 더러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런 거지같은 꼴을 당하는 건지 이거는 뭐 애도 뺏기고 이혼도 당하고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작정인지 참 씁쓸해요 댓글 1번 남의 일이 안됐다 할 수도 없고 참 재미지네요 완전 개막장 사랑과 전쟁 스토리고만 그 의사도 망해야 할텐데 말이지 3번 초혼 아가씨를 찾아가 모든 걸 다 말하고 뒤집어버릴 차례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숨어가지고 귀에만 엿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자기와의 만남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아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이러면 그 여자만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2번 진짜 안됐다 남자복 지지리도 없네 물론 바람은 절대 용서될 일이 아니죠 3번 남편보다 그 의사가 더 거지같네 진짜 비겁하고 졸렬하고 이야 진짜 못돼 처먹었다 4번 아니 저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건 그냥 심심풀이 그리고 꽁꽁이 목적인데 여자가 멍청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결혼하자면 미쳐 덤비다가 완전히 망한 거네 뭐 5번 나도 남자인데 의사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그래 뭐 결혼 안하고 꽁파로 남기려는 거까지는 그렇다 치자 근데 지가 뭘 자랐다고 남편 찾아가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버리냐 지도 그래 위자료에 뭐다 거기다가 초혼여랑 결혼생활하는 그 위험성까지 꿀릴 거 오지게 많은데 대체 뭔 생각으로 전했나 모르겠네 분노조절장애 같은 그런 건가? 6번 엔딩은 다르지만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자주 갔었고 또 지역 방송에도 야무지게 나오던 꽤 유명하고 잘나가던 우리 동네 소아과 의사 간호사랑 바람이 나가지고 예기저기 소문 다 나고 기사도 뜨고 결국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평판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중엔 병원도 같이 망했던 거 생각나요 7번 아이고 가정부 부리며 살다가 이젠 본인이 가정부로 나서야 할 판이구만 그렇구만 9번 그 위험성은 충분히 알만하네요 이를 갈았을 거예요 아마 저 여자도 지금 똥부릴 계획을 어디선가 짜고 있을 겁니다 역시 바람은 멍청한 것들만 피우는 게 맞다니까 딱 그런 양답게 이혼 준비도 전문가의 자문이나 재산에 대한 아무런 방비도 대비도 없이 그냥 아예 무지성 돌격 이혼할 마음만 먹었나 보네 그냥 적당히 의사 빨아먹고 살 생각에 위자료 같은 거 아예 생각 안 하고 이혼만 하자는 마음으로 들이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망한 거지만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성격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내 거 뺏기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를 볼 걸 알면서도 즉 나도 손해 볼 걸 알면서도 감히 나를 엿매겨? 죽어봐! 이러면서 상대방을 밟아버리는 그런 게 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똥통에 쳐박아 넣을 때 나한테 똥물 튀는 거 각오해야 된다고 그런 걸 하고 한 거죠 물론 이게 뭐 잘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참 근데 진짜 목도 쳐먹었다 그죠? 물론 바람 정말 나쁜 겁니다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의리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편 찾아가는 거지 진짜 못했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